그냥 또 흔들하고 뭐 해서 거기 거의 다 합찬을 받는 편이죠. 자 이것은 한 의류 협찬사인데요. 드라마 영화부터 쇼 오락 프로그램까지 스타들의 TV 의상을 전문으로 협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1박 2일에서 한 멤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들. 설마 협찬을 많이 뵙죠? 다 본인 개인의 파트인데요. 거의 90% 이상이 협찬받아와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요. 오늘의 프로그램이 야생이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협찬 회상을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일도 생기는데요. 괜찮은가요? 어떻게. 신발까지 신고도 신발 벗고 들어가지. 다시 세탁하시죠. 못 세웠어. 못 세웠어. 이제 적거나 그러면은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거 말고는 뭐 어차피 세탁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찢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찢어지거나 하면 이제 사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런가 하면 가수의 경우 무대의상은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컨셉에 따라서 먼저 시장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이 실제로 입는지 없는지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이건 저희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옷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원더걸스의 무대의상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컨셉에 맞게 원더걸스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된 이 옷들은요. 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이렇게 원더걸스가 예쁘게 소화해내는데요.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손질하는 것도 스타일리스트의 임무지요. 어쩐지 잊고 다니는 효율이 없더라고요. 정말 엘레간트하고 섹시하고 라인 차차차차 정말 저희 안무를 위해서 정말 신축성 있는 디자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축성. 옷을 정말 좋아하세요. 하지만 스타에게 다양한 스타일링을 내셔서 보면 예기치 않은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코디가 안티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진들이 바로 코디가 안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인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야? 옷이 안 예뻐서. 고민 사람은 약간 눈이 다르니까 글쎄요. 안티 코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억울한 감도 있을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겠죠? 그렇겠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만나면서 정이 붓고 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가서 하루를 같이 자고 오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신이 살일 수 있는 거지. 자동으로는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이들만의 은밀한 열애설. 오, 봤어요. 자, 얼마 전 1박 2일에서는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간의 열애설이 불거리고 현장에 있었던 이수근 씨의 스타일리스트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다 사실이었고요. 오늘 저는 모두 다 잘 되자는 마음에서 저희 시간을 갖는 건 이제 촬영이 끝난 밤 밤에 그때 이제 다 대수사가 일어났죠. 대수사가 일어났죠. 지난주에는 김 씨 매니저와 은지원 스타일리스트의 일이 풍러 되십니다. 김 씨 매니저가 무슨 소리야? 없진 않지만 자, 2분을 만나봤습니다. 2분 만나야죠. 따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오직 그 1박 1 촬영 때만 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없진 않는 거죠. 스타일리스트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본인이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고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스타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스타일리스트의 세계에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집중 분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 오늘까지 쭉 편지를 CD로 담았어요. 자주 친구들이 뭐라 그래서 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사는 멋 지금 공개됩니다. 킹키부부 최수종 씨 하이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킹키부부 하니까 너무 왜 이렇게 너무 안 되시나요? 너무 웃어요 진짜. 좋은 뜻이면 좋고요. 나쁜 뜻이 아니기를 더 밝고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즐겁고 알겠습니다. 아싸안의 설정이나 방과 후 최수종 하이라 부부 오랜만에 함께하는 촬영이어서일까요? 촬영 내내 싱글 번글입니다. 촬영 후에도 손을 놓지 않는데요. 우리 야외 촬영이에요. 그렇죠. 좀 들뜬신 것 같아요. 가볼까요? 글쎄요. 이런 말 하면 또 항상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항상 좋고 단점도 없나요? 그것이 좋을까요? 아 예.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적이다? 아 예. 무조건적인.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정말 대단하죠? 두 분이 생각하실 때 그 라이벌 커플이 있을까요 혹시?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나오면 맨날 저 부부로 나와서 뭐 이벤트 얘기하고 서로 뭐 얼만큼 사랑하나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사실 조심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보면은 뭐 정혜영씨 그 부부도 너무너무 예쁘게 알콩달콩 알고 계시군요. 네 알고 있죠. 15년차 대표 닭살 커플도 인정한 4년차의 션 정혜영 부부 83,383일만에 결혼했어요. 역시 막 많지 않죠. 최소정씨의 단독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닭살 주세요. 하이하십니다. 네 정말 아이 같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하이라씨의 단독 촬영 정말 혼자냐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이라씨의 모습을 담느라 연염이 없습니다. 정말 잠시도 안 쉬더라고요. 잘 나왔나요? 네 환상입니다. 결혼 전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이고요. 영화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혹시요 앞으로 작품을 함께 할 계획은 없나요? 어르신 어때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같이 할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겁니다. 더 멋지고 좋은 여배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최소정씨 저랑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나세요? 전혀요.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연극 무대 쪽은 하이라씨와 한번 공연해 보고 싶어요. 아 저 지금 처음 들어요. 잠시 쉬는 시간 어묵을 먹는 최수정씨를 보고요. 부끄러운지 멀리서만 지켜보던 소년들 드디어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는데요. 친절한 최수정씨 이렇게 귀여운 포즈를 취해줍니다. 정말 좋아하죠? 최수정씨 최고! 연예계 소문난 장난꾸러기 최수정씨 촬영 중간중간에도 멈추질 않았는데요. 정말 개굴젱이 같죠? 제가 애들 되게 귀여워요. 다들 부르셨죠? 다들 노래 따라 놔. 자 이번에 살짝 껴안는 포즈! 왜 누나 많이 찍어요? 유혹이간 언제까지죠? 유혹이한이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사실 저 이런 인터뷰 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이런 인터뷰 하면 자주 친구들이 뭐라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나 조심히 계시고 반해 집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유혹이간 없는 사랑으로 쭉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돈나와 가이리치 감독의 이혼 소식입니다. 슈퍼스타답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거리 이 청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2000년 12월 결혼 당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부부가 결별할 때 리치는 약 860억 원